마주친 순간 작성 2분의 1인가 봐 생각만 해도 웃음 짓고 멍었게 돼 어른이든 느낌 내가 아닌 느낌 비밀스럽게 나도 모르는 내 반쪽 때문에 너에게도 끌려가고 있나봐 아마 우린 서로의 일도 내일이야 그런가 봐 네가 가져갔네 반쪽 때문에 알면도 알수록 가만히 있나봐 어쩐 우린 서로의 맘에 하나가 되어 가나봐 서로 끌어당기는 걸까 너도 나와 똑같은 기분일걸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 너의 반이 아니었나봐 24시간 전부가 다 좋았나봐 난을 가구했어 난을 가구했어 난을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들으네 나도 모르는 내 반쪽 때문에 너에게도 끌려가고 있나봐 아마 우린 서로의 일도 내일이야 그런가 봐 네가 가져갔네 반쪽 때문에 알면도 알수록 가만히 있나봐 어쩌면 우린 서로의 맘에 하나가 되어 가나봐 하나가 되어 가나봐 하나가 되어 가나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걸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걸 내 맘 우리 둘 넌의 맘 나의 맘 반쪽이 모여 하나가 되기를 바래 I love it, boy 아무래도 우린 서로의 이두환의 인기야 그런가 봐 네가 가져든 내 한쪽 때문에 알면 더 알수록 갈마 있나 봐 어떤 우린 서로의 맘에 하나가 되어가노봐 I love it, boy